배아 낀거는 되찾으면 그만 넌 양수가 아니지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 가져와라 정직하게 행동하라 자, 확실하게 잡고 끝내버리자구요 양수는 병력이 좀 많아서 살짝 병력이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긴 했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낀건 없었습니다 잠시 bold 방역 장병대 전투 준비 참을 들어라! 참을 들어라! 아고를 가져라! 아군 복병이 들켰다! 들킬 수 밖에 없었다! 아군의 승리가 눈앞이다! 아군의 승리가 눈앞이다! 준비! 신형 변경! 타구를 가져라! 넌 지졌다! 넌 지졌다! 명태리오! 명태리오! 복종하라! 발상! 이만에! 합성! 살려둘 가치도 없는 놈이구나! 떠드느라 힘을 났으면 어떻게 싸울테냐?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태연을 갖춰라! 넌 수업을 찾아라! 도망진다! 미친다! 겁쟁이 같으니! 사라! 장병! 주목! 장병 대 주목! 주목하라! 약해 빠졌구나! 딱 한 수리만 늘어놓는구나! 전투로! 준비 완료! 뛰어! 뛰어! 사라! 용돌이여! 수목! 공격! 적들이 도망친다! 과삼을 하여라! 준비해라! 더 빠르게! 적들을 무너지르라! 준비해라! 쉬워라! 치르개 천사들이요! 도망대 전투준비! 대기! 흠... 이겨... 고등 주목! 고등 주목! 고등 주목! 고등 주목! 전투사살! 좋소! 좋소! 대기엄대! 전투준비! 불자! 우리의 권란을 보여줘라! 장고로 왕 피란한테 죽은 녀석만 해도 열명이 넘는다! 어휴... 활용하오! 공격! 너의 권란을 보여준다! 역시 직접 파는 게 제일 맘 편하고도 좋네요 승리 판정도 이래서 승리 판정은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무기를 틀어라! 불가능하다 질서를 위해!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부패만 좀 해결했을 뿐인데 부패가 엄청났었구만 4% 부패만 해결했는데 2,000의 수익원이 생긴다고? 안 된다! 거부한다! 안 된다! 거부한다! 2,000의 수익이 생긴다고? 음... 다 잊었어 불가능하다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을 준비하라. 천하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합당한 대위에 굳건한 동...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나는... 적이 너무 크게 커져가지고... 하나 되어 움직여라! 천하를 위해! 안 돼! 굿! 넌 뒤졌다! 굿! 넌 뒤졌다! 음... 이 검병제도 빨리 다른 걸로 고쳐줘야 하는... 아... 고치는 거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꿔줘야 하는데... Ooh! 몸을 틀어라! Peki! 장병대! 우와... 장병대! 전투 준비! 준비! 사도를 가져라! 보병대! 보병대! 김화병! 준비하라! 대기 중! 보데로! 이동! 이란! 매복이다! 발사! 보병대! 사로안! 주무! 대박! 뿌듯! 전투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볼까요? 사도를 가져라! 사도를 가져라! 소리도! 사도를 가져라! 사도를 가져라! 잘 안됩니다! 사도되는 가져라! 저거를 부셔라 텀벼라 이 범쳐 송도라 텀벼라 송도라 텀벼라 타벼라 텀벼라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준비! 놈들을 쳐라! 진영을 갖춰라! 적장이 죽었다! 아하! 한심하구나! 창을 들어라! 적들이 무너뜨려라! 적들이 무너뜨려라! 모두 주먹! 준비! 쏘라! 준비를 해라! 차별을 더 잊지 마라! 네! 불사조가 날아오른다! 그대를 다시 보게 되었어! 모두 주먹! 병룡에! 준비하라! 고병대! 정투 준비! 장병대! 공! 분노를 보여줘라! 뛰어! 뛰어! 병들이여! 도망친다! 싸워라! 싸워라! 베이빙! 적들이 도망친다! 대학이 좀... 전병대! 대명대! 저투 준비! 전하! 돌격! 전하! 도망친다! 도망친다! 넘치는 우리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경기야! 경병대, 경기야! 경기야! 경기들, 경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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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로 모두 주묵 준비 완료 우리의 본난을 보여줘라 준비됐나? 용들이여 주묵! 망설이지 마라! 계속하시오 아주 좋소! 힘업이여 주묵! 죽여라! 척대를 무너뜨려라! 대야를 갖춰라! 각오를 다져라! 준비해라!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어졌어..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어졌어.. 저의 전투로! 정신이 없어졌어! 상대도 안되는군 이것보단 나을 줄 알았는데 흠 기병들이여 사비는 없다 이겼다 용맹함 헤매 왠 무슨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라 전진한다 언제나 위를 향하라 눈 치러들지 마라 울분을 턷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울분을 턷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조화를 위해 돈이 안되지 돈이 안되지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인내하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백성들이 탈모 empires 백성들의 목소리를 지지안 상대빙을 백성들의 목소리를 백성들의 목소리를 이준 백성들의 목소리를 백성들의 목소리를 탈모의 목소리를 우측 백성들의 목소리를 세계적인 목소리를 가지지 않으니 백성들의 목소리를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변화라는 혼돈에 저항하라! 응? hmm 할 수 없다.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대가 결정한 거요. 흠. 아니? 평화를 기원하며 전쟁을 준비하라. 뭔 짓을 벌인거야? 음? 잠깐만. 근데 약. 아니 잠깐. 관계가 약화됐다며. 그런데 정차 약화됐다는 뭐 치고는 사이가 갑자기 좋아졌다 다시? 언제나 전진하리라. 불가능하다. 공격 준비 완료. 돛을 올려라.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박살내라. 소리부터 하늘까지 죽음.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흠. 질서를 위해. 응? 뭐야. 잠깐만. 짧게 끝났으시오. 어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을 거 아냐? 피해갔다면 오산이지. 흠. 그렇게 해서 피해갔다면 오산이지. 셀카가 링크인 두. 끝. 기념을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아... 고맙습니다. 적인 빼앗길 각오해야겠네 적들이 있네, 조우라 그대에게도 영광을 누릴 기회를 아주 좋소 그럼 이만 절음바리는 언제 있었지? 불가능하다 여기서 피로를 불리라 열과 성을 다해라 함정을 파겠다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져 부패를 거부하라 잠시 후에 도망가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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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흠. 나름 재밌는 걸 가지고 다녀. 불가능하다. 통행권을 확실히 해야겠어. 불쾌할 정도로 탐욕스럽군. 백성들을 섬겨라. 진격한다.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다. 백성들을 섬겨라. 진격한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불가능하다. 풍경!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대비하라.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정직하라. 백성을 위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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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3연속인데. 위치문도 그러는 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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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 Thought Shaun이 죽 beispiel στα 탐욕복지 inconvenience. 수목! 준비! 내기 중! 준비 완료! 장병대 수목!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예! 검을 들어라! 모두 주목! 보병대! 시륵의 전사들이여! 넌 쓰러지리라! 공격! 보경 준비! 정신 кноп기! 적들이 도망치는군! 하!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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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